생일 축하해, 우연아.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. 겨우 이틀인데 뭐. 그 이틀이 너무 길었어서. 우연 씨 남자친구입니다. 어떡하다 형님은 우리 경우연이를 만났을까요? 내가 우연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.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요. 너 손은 왜 그래? 얘 토요일 날 남산 갔다가 차에 치웠잖아.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. 놓친 타이밍을 되돌리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. 타이밍을 잡는 건 용기 있는 사람일 테니까. 손은 또 왜 그런 건데? 별 거 아니야. 그날 네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야. 나 너한테 많이 나빴냐?